그러니까 저한테 술자리 같은 데서 야 준성아 너 유튜브에서 너 좋게 본 사람도 많고 내 주위에도 얘기하는데 내 주위에 너 적도 많이 생겼어 너 개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살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거만은 뭐냐면 잘나가는 사람이 내가 잘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거만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비X신이 지가 잘나가는 줄 아는 게 진짜 거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의에도 있습니다 과학고 졸업하고 뭐 의대 치대 가서 기업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지가 원래부터 과학고 애들 사이에서 인성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으스대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비X신들이 제일 거만하고 제일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찔린 애들이 분명 있을 거고 저는 제 유튜브가 한 10만 정도가 만약에 되면 안 되면 영원히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10만 명이 되면 보통 이제 막 돈도 본격적으로 벌 수도 있고 막 커지니까 말을 조심하는데 저는 아뇨 제 유튜버가 한 10만이 되면 그때는 아예 실명으로 걔를 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명으로 까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치대 의대 교수 의대 치대 실습할 때 정말 재수없었던 레지던트들 걔네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 낳고 기르고 돈도 벌고 살고 있는 애들 꽤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치대 의대 실습 고발하면서 한 1년 전쯤 한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정말 얘는 내가 한번 영상에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얘를 까고 싶다 정말 얘는 그러면 분명 나랑 의대 치대나 과학골 같이 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름을 적어보니까 5명 6명 있더라고요 5명 6명이면 진짜 적은 거죠 세이코타 님이 얘기하죠 적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적을 안 만들려고 노력해도 적은 무조건 생깁니다 이 2만 명 밖에 안 되는 유튜브에도 보고도 적이 될 사람은 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것 같으면서 저한테 겁주는 애들 야 너 유튜브 하는 건 좋은데 내 주위에도 너 아는 사람도 많긴 한데 그만큼 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가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이 저를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최소 10년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지가 못 나가거나 제가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지 않다가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제가 힘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나타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술자리 같은 데서 야 준성아 너 유튜브에서 너 좋게 본 사람도 많고 내 주위에도 얘기하는데 내 주위에 너 적도 많이 생겼어 너 개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살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적들이 한 만 명 있어도 내가 너를 싫어해서 네 적인 나보다 힘이 약할 것 같고 피해를 덜 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걔한테 했죠 걔도 제가 실명을 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차라리 준서가 나도 너 영상 보면 뭔가 너가 싫어져 너 질투나기도 하고 아니면 너가 너무 얘기를 세게 해가지고 어깨에 비밀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너는 나의 되게 좋은 친구고 나는 너랑 되게 의대 다닐 때도 너무 좋았는데 네가 의사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집단에 좀 피해가 되는 얘기들을 한다 근데 그거는 사실 나도 좀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유튜브에서 좀 나도 이렇게 내 유튜브가 커질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진짜 그렇게 얘기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가고 동창회 나갔을 때 로스쿨 변호사 애를 만났었는데 걔도 이제 술에 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야 로스쿨 출신들이 그렇게 다 일을 못하거나 오히려 사법고시 출신들이 일 못한 애들도 많아 이렇게 이러길래 제가 그때는 좀 미안했어 나도 확실히 로스쿨 출신들 중에 너 같은 애들은 오히려 되게 뛰어난데 차라리 그런 애들이 나아요 꼭 보면 걱정하는 척 해 그 와중에도 자기가 쪼잔하고 솔직해지고 싶진 않은 거야 근데 할 말은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걱정한다는 식으로 너 적이 많더라 속으로 생각했죠 그 적 중에 제일 내 적을 제일 많이 만든 애가 너 같은데 내 뒷담화를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애가 너라고 나는 들었는데 지가 내 험담을 해서 적을 만들어 놓고 내 주위에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보는데 널 안 좋게 보는 적들이 많대 정말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지금도 못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너 하나는 진짜 제대로 내가 까고 처벌을 받거나 죽더라도 내가 해주마 진짜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보통 친구가 없어요 본인은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해 그 친구들이 내 험담을 듣고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끼리 나를 정말 싫어해서 똘똘 뭉친 한 너댓 명 네다섯 명은 있겠지 많이 봐줘도 근데 걔가 한 열 명한테 험담을 하면 그 중에 여덟 명은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더 친하고 아니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애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은 항상 완벽하고 아 나 정도면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잘해줘도 중간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나도 누구 험담하고 누구도 내 험담할 수 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